네 안녕하세요 이정재 배우님 박혜수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대만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인터뷰를 드리는 대만 특파원 송찬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만 시청자 여러분 이정재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징어 게임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대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극 중에서 두 분 모두 같은 운동복을 입으셨잖아요. 혹시 누가 더 멋있게 소화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박혜수 배우가 체격이 워낙 좋으시고 체형이 굉장히 완벽한 체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혀 제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명품 트레이닝을 입는 느낌을 뱉어가지고 혜수 씨는 분명히 명품 브랜드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멋있고 입어도 멋있고 하여튼 제가 보면서 항상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장을 입으셨는데 지금은 정장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정장은 혹시 누가 좀 더 소화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박혜수 배우가 이게 수트빨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핏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섹시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몸무는 쉽게 제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누구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너무 센스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다음 질문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한 형용사로 극 중에 성기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박혜수 배우님께서는 조상우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야 한다면 또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건가요?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럼 또 다음 질문 여쭤보도록 할게요. 극 중에서 두 분 다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두 분 중에 어느 분께서 더 촬영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로 좀 목숨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촬영에 임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둘이 힘든 걸로, 육체적으로 힘든 걸로 치면은 거의 똑같지 않나 싶어요.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실제 촬영할 때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장면이 제일 힘드셨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전체 촬영을 하시면서? 저희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아이들의 게임은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임보다는 몸을 써서 하는 게임들이 많아서 전체 배우들이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해주신 456억의 상금의 게임이 있다면은 혹시 두 분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참가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빠서 그 게임 할 수 있나? 목숨을 걸만한 그런 그 정도의 게임은 조금 목숨을 걸기에는 저희가 좀 바빠가지고요. 회수수지도 지금 촬영이 계속 줄줄이 있고 저도 계속 촬영을 해야 돼서 그 게임을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둘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극 중에서 개인적으로 돼지 저금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그런 소품, 엄청 거대한 돼지 저금통 같은 소품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런 소품들을 보시면서. 뭐 그 안에 가득 담겨있는 돈을 본다면은 이런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도 볼 수 있었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큰 인형이라든지 거대한 디자인의 세트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좀 장엄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잔혹한 동화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들어서 저희 이제 배우들은 집중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세트였고 그런 무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만 시청자분들께 오징어 게임을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과연 다음은 어떤 게임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456억이 걸린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게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창우 역할을 맡은 박해수입니다. 준호 역할을 맡은 위하준입니다. 새벽 역을 맡은 정호연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추억 속의 놀이가 잔혹한 사투가 되어버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청해 주세요. See you on Netflix! 여러분, 앞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일 뿐입니다.